제자의 내용 오늘 제자훈련 3단계 8강입니다 지난주 거를 잠깐 복습하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서론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냐 말씀을 갖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기독교 여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강조해요 근데 이 말씀에 주제곡이 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강조하는 게 또 많은 문제들을 대죠 왜냐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또 적용을 자기 편한 대로 붙이니까요 그래서 말씀 중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빼놓고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또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마태복은 16장 16절로 고백을 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뭘 상한다 이 말을 우리는 주는 구소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거를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데오빌레에게 편집 쓰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누가보금 통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하셔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 완성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5가지로 1절에서 47절이죠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충만한 역사는 우리한테 구원을 완성시키고요 또 인도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또 그 전도의 문을 연 속에서 말씀을 성취시키고요 또 그 안에서 제자를 찾아내고 현장을 정복했다 이제 그렇게 오순절라 마가다라빵에 임한 성령은 그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직접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제자는 우리가 정말 제자 맞냐 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라는 관점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제자라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성령 충만한 자다 아니 제자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우리의 자신을 보고음 주신 모든 목적의 결론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답을 이제 주신 것이 우리는 어떤 답이냐 이제 일단 문제를 알고 문제를 알고 또 해답을 가진 자 그냥 예수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에 답 가진 사람 그랬을 때 문제와 해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땅까지 증인되라 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답 가진 자는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을 아는 사람 이 답을 가진 사람 이 언약을 잡은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나로만 얘기한다면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나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답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이름을 땅 끝까지 전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전도 내용이에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을 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또 이것을 예수 이름은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는 방법이고 내용이죠 예수 이름이 그래서 지난주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요약한 것만 가지고도 내 것을 만들어도 우리가 이제 한 메시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주 동안 해보니까 하나님 형상을 이제 말해봐라 하니까 그렇게 늘 그 뭐랄까 자기가 하나님 형상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라면 똑같이 말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또 제자화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처럼 이거를 이제 체계를 잡아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설교나 팀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살을 붙여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뭐냐 말씀 성령 역사 제자야 그러면 말씀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빼놓고 말씀 그러면 안 되고 또 성령 역사는 4등전 2장 이 근거 이 다섯 가지 일어나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제자는 뭐냐면 당연히 성령 충만한 답을 가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이걸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답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복음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제자의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10분 구원의 길을 한 게 있죠 근데 10분 구원의 길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제자로서의 1단계 2단계 살구를 한다면 한 단계 조금 엎드려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을 붙이는가 그거를 또 이제 보게 할게요 저는 이제 될 때까지 물어봐요 이제 뭐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라는 그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찍고 이거까지 내가 이제 설명을 해요 찍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에 여기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그러면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또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고 물음표만 하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삶의 방법이 영적 존재의 삶의 방법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삶 속에서 응답받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뺏겼던 것을 회복하잖아요 그랬을 때 회복했을 때 우리의 가치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존재잖아요 이 가치를 보면 최고 축복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 우리는 이 하나님 형상 그러면 곧 하늘의 사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걸 따지자면 사랑이세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존재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사람들이 지금 자꾸 땅으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왕은 뭐냐 다스리고 지키는 자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져가지고 회복된 것이 뭐냐 우리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자면 하늘의 대사 하늘의 대사를 역할을 하는 존재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해결해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다 이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존재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는 자, 하늘의 대사, 사람 살리는 자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이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회복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어디에 빠져 있었냐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때 세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해,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떠남, 이걸 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야죠 모든 사람이 죄라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한테 잡혀버려요 그래서 요한이 있어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나니 그렇죠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가 이제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듣고 살죠? 누구 소리를 듣고 살죠? 요게 문제가 여기 있고 요게 1번이에요 자 어떤 소리를 듣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기박는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3장 4절에 있죠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했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오래 산다는 착각 속에 살면서 뭐냐면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살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주일 후에 이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면 아마 신자들이 적어도 50% 이상은 이제 보금전화로 떼어 나갈 거예요 보금 안전화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오래 살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3장 5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이제 뭐냐 영적인 존재가 육적으로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모든 육의 기준으로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3장 5절에 또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교만해지고 또 뭐냐면 자존심이 세지고 그리고 뭐죠? 3장 6절에 선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기준 옳고 그리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이제 말이 안 통한다 생각이 안 통한다 이 사람이 저렇다 저렇다는 게 결국 뭐냐 따지고 보면 사실 내 기준으로 이제 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뭐냐 보금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원네스가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떠난 데다가 원네스 되지 못하게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요 이제 불신자 상태 속에 지금 하나님 떠난 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지금 방법이 뭐죠? 문제 터져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죠 무속, 점술 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손꼼을 많이 봐요 뭐 별자리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나서 사단의 음성을 들은 즉시 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뭐냐면 자기 수치를 가렸죠 무화과 나무 뭐였겠어요? 결국 문제를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3장 7절 보면 무화과라는 종교생활이 시작됐는데 그 종교는 결국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종교생활 한 번 봅니까? 그러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요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했다고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을 찾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면서 왜 두려워요? 해결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피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창생 3장 문제 터지면서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핑계로 가요 내가 너더라 먹지마는 선악과를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핑계가 하나님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먹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또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또 뱀이 나를 깨물어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모든 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이제 핑계로 무슨 문제야? 이걸 가지고 정신문제라고 그래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이제 3장 16절에서 18절에 남자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고 여자는 해산나는 고통 즉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왔어요 자 모든 질병이 이제 고통으로 따라왔죠 다섯 번째 상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흑이니까 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 육신적인 고통 이 불신앙을 통해서 땅도 다 저주를 받아요 수고한 만큼 곡식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내세의 문제 죽음 문제가 오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상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후손 문제가 오죠 아버지는 불신앙만 했어요 그런데 자식은 살인을 해요 그 말은 뭐겠죠? 점점 갈수록 죄악은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뭐하죠? 점점 성령충만해지죠 그 반대로 간다는 건 뭐죠? 점점 악령충만해진다는 얘기죠 부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결과를 하나님이 3장 23절에 얘기해요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내어 쫓김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이 근본된 토지를 전도서 10장 8절에 설명 잘해놨다 했죠 어떻게 했냐? 함정을 파니까 거기에 빠지는 함정 파는 자가 빠져요 담을 허는 자는 담을 허는 자가 뱀에 몰려요 또 돌을 떠낸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지금 하는 일로 내가 실패한다 내가 망한다 이거요 창세기 3장 문제 샅샅이 다 파헤친 거예요 파헤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빨리 이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전도자는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해주는 내용을 말해야 돼요 왜냐? 우리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답답한 존재인지 알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박사도 그 답은 못 풀어내요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요 자기 잘났다고 지금 세상 살고 있잖아요 성공하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게 성공이겠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뭐냐? 다 여기 빠져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답을 찾아가야 돼요 자, 해답이에요 어떤 해답입니까? 그냥 해답이 아니라 영원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해답은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잠깐 위로를 받을 뿐이지만 결국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여기서 영원한 해답에 뭐가 영원한 해답이냐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인데 믿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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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보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되다 거기다 울고 우리도 헌신에 의단 모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헛다리 잡고 있고 내 감정 잡고 있고 내 수준에 또 예수를 믿는 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루이드 목사님 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뭔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아들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다 이걸 따라하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다 그래서 구약에 피없이는 안 됐고 지금 신약에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또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길을 열고 또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으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한복음 14장 6절 그죠? 유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기려질려 생명이 나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뭐라냐면 이제 너희가 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한다는 건 맨 처음에 뭐냐 하나님이란 증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결한 걸 얘기하고 사단을 꺾었다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십자가 부활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일을 이루어간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시인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지금 역사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쉽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접하면서 이 성경부터는 꼭 보여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늘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잔치가 벌어진다 그 천국잔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영접해도 그들의 삶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마귀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성령이 비둘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모습을 보고도 마귀가 예수님한테 40일 굶주린 예수님만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린 것이 아니고 돌과자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 힘과 파워를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고 여기에 근거해서 선불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죠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저렇게 안 해줘요 그것도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줘요 왜 내 문제 해결을 안 해줘요 그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뭐냐 믿고 시키는 거 해야 돼요 그냥 예수로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이 불러 시킨 일 있어 3등장 1장 8절 땅까지 가라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계속 지금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육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육이 어땠든 육이 내 환경과 처지가 어땠든 우리는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뭐겠어요 경배 대상 바꾸려고 사단이 그렇게 꿈이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냐면 이 다 내려다 버라 그러니까 떨어져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널 받쳐줄 거 아니냐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안 만고를 다 준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경배 대상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만 성기라 그랬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어떤 게 관하냐면 이에 마귀는 떠나고 세 번째 천사가 나와 수정 돌더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동안 아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만 알았다면 이제는 뭐랑 연결시키냐면요 영적 사실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받은 사람은요 마귀를 이길 힘을 이미 가진 자예요 그리고 또 뭐냐 아무리 영적 사실 이걸 우리가 영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천사 수정도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 영적할 때 일어나는 일 흑암 꺾이는 사실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제자는 바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사역은 이 사람들한테 통해서 사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시킨 거예요 열두 제자를 뽑고 또 현장 가게 하고 우리는 뭐겠어요 그러면 제자는 뭐겠어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했긴 했지만 정말 이제 영적 사실과 또 사단이 언제 꺾이는지 이 답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내 것이 먼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